비즈니스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절친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화려했던 시절의 영상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허영생 씨하고 정민 씨의 전성기 시절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데뷔곡입니다. 멋있었어요 진짜. 이 노래로 첫 번째로 1위를 썼어요. 이게 처음 1위 곡이에요? 네 데뷔곡으로는 1등을 못했었는데 이 노래로 썼어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스노우 프린스. 너무 좋아했어요. 이때 또 컨셉이 다르네요. 되게 밝은 곡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보유 보아줄게 너야 나만 우약할게 그대만의 반자여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이 곡이 최고지 진짜 제발 그만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봤다 오늘도 그대가 끝나지 않아 I'm your man 이건 너무 보고 싶은 날에 이게 이거 잠깐만 이게 드라마 네 드라마 현장이에요 옷보다 혼자 그래 이게 10년 전 드라마에요 혼자 다시 또 활보는 언젠가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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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와 넌 like this oh love 기다린 너란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 oh love 내게 넌 내게 돼 특이하게 활동이 끝난 후에 유명해진 곡이 있습니다 you are man 이잖아요 근데 허영생씨는 이 곡이 떴을 때 정말 의아해했다고 사실은 이제 노래가 사실 조금 어땠어요? 가사가 막 따라다다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뭔가 멜로디가 멜로디가 약간 멜로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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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한 거예요? 네 그때 나왔을 때 바로 이끼가 없었죠? 오히려 그 이후에 갑자기 그래 이게 나중에 이게 잘 됐어 근데 그렇게 유명한 곡인데 사람들이 제목을 자꾸 틀린다고요 암열맨 아니야? 암열맨 아니었어요? 원래는 유알맨인데 이게 자꾸 암열맨 이러니까 암열맨 암열맨 암열맨인줄 알고 암열맨 암열맨 암열맨이지 나 원래 제목이 달아닭딱 오늘도인 줄 알았는데 달아닭딱 오늘도 그러면 오늘 비디오스타일 두 분이 또 특별히 와주셨으니까 2021로 특별한 무대 2021 더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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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혼자 혼자 더블레스 2021 무대 한번 봅시다 보러학 보러학 지금이야 기다려 온 고백 Show me your eyes I'm giving my love 난 네가 좋은 걸 Love you forever Come to my heart Listen my song for you 보여줄게 널 향한 맘 고백할게 그대만의 왕자란 걸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넌 하나밖에 모르고 잘 어울린다 이 곡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넌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 맘도라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혼자 다시 또 we 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날 알았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날 알았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아 I'm your man 거리를 또 헤맬죠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날까 I'm your man 꿈에라도 모르죠 웃으며 반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m your man I'm your man I'm your man 조미기 301 노래 다 연속 끝났네요 춤을 어떻게 알아 다하네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허영생씨가 사실 당시 예능 출연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고 보면 계부입니다 계부 개인기부장 모창 가능한 가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김경호 선배님 모창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작가분이 자꾸 다른 사람 없냐고 김경호씨 딱 들어봅시다 메인인데 메인아 메인아 내게야 잘한다 잘한다 머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제일 똑같아 잘해요 너무 미싸다 안 보고 들었는데 네 김경호씨 다른 노래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반증감키게 너를 맘 아프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해 줬으며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얼굴 똑같아 지금 이형진씨가 아는 거는 완전 코믹이었네 와 완전 똑같네 여기다가 G-Dragon 가능합니까? 사실 방송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 오 기대가 확 되네 나 너무 잘한다 GD 모창 GD 최초 공개입니다 한 번 더 이 노래가 느낌이 있어요 또 또 있어요? 알겠어요 시아전수 시아전수 약간 잘 할 것 같아 시아전수 이 노래는 소리가 딱 받쳐줘야 하는데 샤아 전수 사랑 있는 꽃처럼 아름답나봐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너무 잘해 진짜 잘한다 인정 약간 허스키한 또 없어? 민경우씨 아니야 될 수 있어 그대 기억이 심한 사랑이 내 하늘 타고 트는 가시가 돼요 잘한다 너무 잘해 진짜 잘한다 다 인정 진짜 잘하네 저max도 너네 나도 소연